45번 문제는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기준에서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지와 표지는 항상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알리는 표지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고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이라고 하는 건 주유소 가면 보이죠? 쟤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이 두 가지의 바탕색을 차례대로 나타낸 것은 표지는 백색이고요. 게시판은 황색입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46번 문제입니다. 육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 농도에 대해서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중량% 이상이 될 때를 육류 위험물로 취급을 하죠. 그런데 농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물로 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 농도하고 밀도라든지 끓는 점, 녹는 점 얘네들은 농도가 묽거나 진하기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 3개 중에 한 개라도 일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7번 문제입니다. 트리, 니트로, 페놀의 성질에 대해서 틀린 거 물었습니다. 이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의 품명은 니트로 화합물이고 지정 수량은 200kg인 물질이며 구조 시글스 보면 벤젠에 OH 붙은 것 얘가 바로 페놀이죠. 여기다가 니트로기를 3개 붙여주게 되면 트리, 니트로, 페놀 다른 말로 피크린산 피크린산 이렇지로 부르죠. 이 물질입니다. 고체 상태 물질이고요. 1번 보니까 폭발에 대비하여 철, 구리로 만든 용기에 진영한다. 얘는요, 단독으로는 마찰 충격에 둔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금속과 만났을 때는 피크린산 염이란 걸 만들어서 아주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에 대비해 철, 구리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답은 1번이고 황색을 띄는 뾰족뾰족한 모양의 결정이고요. 비중은 1.8 정도로 물보다 무겁습니다. 단독으로는 테트릴보다도 충격 마찰에 둥강한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정린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었는데 정린은 화학식이 P이고요. 제 2류 위험물입니다. 적색인이란 뜻이죠.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1번의 발화 방지를 위해서 염소산 칼륨 1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1류 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입니다.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은 함께 보관하면 안 되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틀렸고 물과 만났을 때 격렬의 반응에서 열 발생한다. 정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에 안 녹습니다. 공기 중 방치하면 자연 발화한다. 자연 발화는 황린의 성질이고요. 다음에 산화제 즉 산소 공급원과 혼합하게 되면 점화원이죠. 마찰 충격 등에서 폭발할 수 있다. 당연한 답은 4번이죠. 49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그랬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위험물 취급 중에 소비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분사도장 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한 안전한 장소 실시 맞습니다. 번호 사용할 경우에는 역할을 방지를 하고요. 담금질 혹은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실시를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3번도 보면 규격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옳은 말이겠지만 법상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얘는 법에 없는 내용이라서 말이 맞고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